안녕하세요. 저는 한화국영투자에서 3회위복을 담당하고 있는 서현정입니다. 2022년 3회위복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을 전망하기에 앞서 2021년을 되돌아보면 2021년은 코로나19로부터 강하게 회복되는 한 해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병으로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던 의류 업종은 2021년 1분기부터 강하게 반등을 시작하며 상반기까지 주가 상승을 이어나갔습니다. 상반기 의류 업종 주가는 연초 대비 55% 상승을 하며 시장을 큰 폭 퍼포먼트 했습니다. 이제는 과연 이러한 의류 소비 회복이 지속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의류 소비 사이클은 지속된다고 작성을 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의류 브랜드와 OEM 업체 측면에서 모두 의류 소비 사이클이 지속되며 견조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2021년 높은 베이스에 대한 역기적 부담과 서비스업으로의 소비지출 유동 등 중장기적인 우려는 존재하고 있지만 의류 소비 수요는 추세적으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OEM 업체 같은 경우에도 전방 업황 개선에 따라서 판매와 재고 축적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업황 호환기에 진입을 하였고 낮은 재고 수준에 비춰보아 재고 확충 수요는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먼저 의류 및 신발 소매 판매 전체 시장 규모를 먼저 크게 짚고 넘어가면 2021년 국내 의류 및 신발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한 71조 원 그리고 2022년에는 6% 성장은 76조 원 규모로 예상을 합니다.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 2022년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입었던 의류 업종 같은 경우는 2021년 회복 그리고 2022년이 되어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비로소 정성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세적으로 의류 소비 회복이 이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구제 교체 수요가 202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마무리되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류 판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부터 시작된 내구제 교체 수요는 202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본격적으로 의류와 같은 준 내구제 수요가 2021년 하반기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매출 비중이 높은 백화점 채널의 경우에도 9월부터 고마워진 패션 매출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류 소비는 2019년, 2020년 약 2년간 인간 소비 증가율을 하회하며 보진했는데 이는 2연 수요로 볼 수 있습니다. 의류 소비 지출이 2년 가까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의류 회복 사이클은 좀 더 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며 위드 코로나로 외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류 소비 수요는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매크로 쪽으로도 추가적인 의류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 2021년 3월부터 100포인트를 넘어서며 지속적인 회복세에 있습니다.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증가세로 접어들면서 지속적인 회복세에 있고 이는 가계 구매력 개선과 소비 심리 개선에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가계의 흑자율 같은 경우도 2021년 2분기 기준 39.9%를 기록하며 충분한 소비 여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세적 의류 소비 사이클은 최소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하반기까지의 지속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국내에서의 위드 코로나 이후 글로벌 리오프닝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해외여행이 재개되고 이제 그런 내수 소비가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고 의류 소비 같은 경우에도 이연 수요가 둔화되면서 실적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신규 성장 동력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은 투자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성장성이 기준으로는 내수보다는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내수 시장에서 해외 사업 기대감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소비재 업체들의 사례를 보면 해외 사업 기대감이 커질 때마다 밸류에이션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아모리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2012년에서 16년 중국 배출 비중이 20%까지 상승했던 기간에 밸류에이션 PER 기준은 20배에서 40배까지 상승을 했고요. 의료 업체들 중에서는 휠라홀딩 수도 2018년 미국 사업 보조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높은 브랜드력 기반 FNF의 중국향 모멘텀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브랜드 업체 중에서는 타픽을 FNF로 제시를 합니다. FNF는 2021년 하반기 중국 소비 둔화와 공급망 문제 등 불확실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견주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진출한 중국 법인 매출은 2021년 3,800억 원 2022년에는 7,000억 원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중국 배출 비중은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중국에서의 높은 성장 잠재력 그리고 테일러메이드 인수에 따른 사업 영향 확대는 FNF의 기업 가치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으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현재 12month 포워드 PER 기준 17배 수준인데 중국 진출 초기임을 감안시 주가 상단을 함부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ODM 관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ODM의 경우 전방 업황 호조에 따라서 판매와 재구축적이 동시에 진행되는 업사이클 국면이 시작이 되었고 이에 따라 리스터킹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터킹 구간은 2022년에도 추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ODM 업체들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미국 의류 판매 및 재고 추이는 여전히 견고한 상황입니다. 2021년 10월 미국 내 의류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10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이는 코로나19 이전이 2019년 대비해서 11% 증가한 셈입니다. 반면 의류 재고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9월 YY 기준 2.6% 성장을 기록했는데 증가율이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9월 재고 규모는 487억 달러로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판매액 대비 재고 자산 비율을 보더라도 현재의 1.85배로 과거 의류 업황 회복 사이클 시기였던 2012년과 비교로 2012년 2.3배 대비 현저하게 낮은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베트남 락다운 영향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공급 병목 형상으로 재고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타킹 수요는 좀 더 강하고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재 우호적인 단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미국 의류 수입량과 수입 단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21년 2월부터 수입량이 와이오에 플러스 전환하기 시작을 했고 수입 단가도 4월을 기점으로 하락폭을 축소하다 8월에는 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통은 생산 기술 차별화성이 높지 않은 ODM 특성상 바이오와의 협상 열의에 놓이게 되는데 현재는 업황 업사이클 국면으로 강한 리스타킹 수요와 공급 병목 형상으로 인해서 공급자 우위 시장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오더 증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류 ODM 탑픽은 한세시럽을 제시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의류 업황 회복과 이에 따른 강한 리스타킹 수요에 따라서 업황 턴오라운드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큰 한세시럽의 수입폭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현재와 같은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는 한세시럽과 같이 높은 경쟁력과 자본력을 갖춘 대형 OEM사들에게 주문이 집중이 되며 이에 따라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도 양호한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세시럽은 향후 베트남 외에 인도네시아나 중미 중심 신규 생산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고 기본 캐주얼 의류 외에 액티브웨어 오더를 받기 위해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러한 계획들이 가셔야 될 경우 사업 규모와 수익성이 한단의 레벨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리레이딩 요소로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2022년 3위 위복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리서치 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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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